안녕하세요. 화의의 올키드 스토리 화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피오페들룸의 분갈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피오페들룸은요. 동남아시아에 살아가는 올키드예요. 이게 지생난초이기도 하면서 착생난초이기 때문에 이게 키우기 쉬운듯 하면서도 상당히 또 어렵다고들 하시는 게 파피오페들룸입니다. 그런데 파피오페들룸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거저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파피오페들룸의 특징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하는지 등등 좋은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파피오페들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키드에 속하는 식물들이 3만여 종 가까이 된답니다. 그것도 원종만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원예화된 5가지 속을 꼽아라 라고 하면 저도 좋아하는 카틀레아 속 그리고 우리나라 속곡들이 포함된 덴드로비움 속 그리고 우리나라 출란들이 포함된 신비디움 속 그리고 볼보 필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파피오페들룸 그 외에도요. 온시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풍란이 속한 반다 속이라든가 다양한 속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파피오페들룸은 꽃이 되게 독특하답니다. 이렇게 귀엽고 예쁜 꽃이 있는 방면에 약간 에얼리언 같은 외계에서 온 생명체인 것 같은 식물들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정말 다양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파피오페들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잎도 무늬가 기본적으로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없을 때도 관상적인 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파피오페들룸은 일반적인 카틀레아랑 다르게 벌브 즉 영양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 녀석들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잎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를 보시면 일반적인 착생란초들이 갖고 있는 매끈한 층의 그런 스폰지 같은 조직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지생식물 같은 그런 뿌리를 하고 있답니다. 또한 파피오페들룸은 특히 뿌리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케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데 이게 아예 착생식물이면 공중에 노출해놓고 뿌리를 드러내고 키우면 되는데 이게 착생식물이면서 땅에서 자라는 지생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분갈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갈이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분갈이 할 파피오페들룸은요. 바로 베트남의 원종인 파피오페들룸 델레나티입니다. 파피오페들룸 델레나티가 미왕도 있으면서 그리고 꽃도 핑크핑크한 것이 되게 예뻐요. 저는요. 요거 어디서 구매했냐면 최근에 부산의 달랭이님께서 네이버스토어에 온라인 쇼핑몰을 여셨어요. 그곳에 아주 저렴하게 올라와서 운 좋게 구매를 했답니다. 지금도 물량이 있나 모르겠네. 여러분. 가격과 꽃의 귀함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파피오페들룸 같은 경우는 사이테스 1급으로 원산지에서 멸종이 기종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입되어서 물량이 있지만 또 찾으면 절대 찾기 어려운 게 파피오페들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달랭이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법 합니다. 네. 그러면 분갈이 갑니다. 달랭이님한테서 얘가 택배로 왔을 때 바크에 심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평일이어서 제가 바로 분갈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화분을 털어서 그리고 락스 희석물에 간단하게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태에 보관을 해두면 주말에 분갈에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답니다. 여러분 파피오페들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꽃이 피고 나면 다음에 꽃 볼락하면 이렇게 새싹이 나서 촉이 자라는 데까지 3,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구매할 때 촉이 많은 거를 구매하고 아니면 여러 촉 사는 것도 좋습니다. 어이구 뿌리도 엄청 건강하네요. 그쵸? 네. 파피오페들룸의 뿌리는 정말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얘가 뿌리가 부러지기 쉽거든요. 분갈이 하다가. 그러면 정말 끝이에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실 때 뿌러지지 않게 특별히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갈이 할 화분은 낙소분입니다. 낙소분은 토분처럼 이게 클레이로 되어 있는데 다 공질이에요. 그래서 통기성도 좋으면서 이게 색깔이 바깥이 검은색으로 살짝 유약이 발려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때라든가 이끼도 잘 안 껴서 깨끗해요. 그리고 아래 구멍이 뻥 뚫려있어서 정말 난초식기에는 최적기입니다. 분갈이 할 식재료는요. 수태, 바크, 난석을 준비했습니다. 수태는 뉴질랜드산 수태만 사용합니다. 이거를 물에 불렸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크와 난석 같은 경우에는 파피오페들룸은 착생이자 지생이기 때문에 굵은 것을 사용합니다. 통기성 좋게.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식재가 아까워서 다른 화분에 있던 거 재사용하실 분들은요. 물에 한번 푹 삶아서 혹시 모를 변경과 양분을 빼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화분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심듯이 꾹꾹 아니에요. 화분에 올려두는 겁니다. 우선 낙소화분 위에다가 보기 좋게 위치를 잡으셨으면 첫 번째로는요. 바크와 난석을 먼저 넣어줍니다. 바크와 난석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바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크 100% 사용은 잘 안 한답니다. 대신에 난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양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난석 같은 경우에는 다공질이라서 뿌리 주변의 습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난석 같은 경우는 물 한번 쫙 흡수하고 나면요. 서서히 물을 내뿜기 때문에 뿌리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난석과 바크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고 이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오페들룸의 뿌리는 상당히 약하고 부러지기 쉽고 그리고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가 잡혔죠. 그러면은 보세요. 윗부분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화분에 약 4분의 3 정도만 채우고 그리고 윗부분 뿌리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남겨두셨다가 이 부분만 수태를 입을 덮듯이 살짝 덮어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난석과 바크보다는요. 수태가 항균력도 있으면서 초반에 그리고 과습이 아니라 이제 물 주고 나면요.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밑에까지 수태를 쓰지 않고 난석과 바크를 쓰는 이유는 전부 다 난석과 바크를 사용했을 때 아랫부분이 마르지 않아서 수태만 사용하면 물이 너무 많아서 과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통기성을 좋게 하도록 굵은 식재를 사용하고 윗부분만 이불로 덮듯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수태를 화분 위에 올려주는 거랍니다. 한번 보실게요. 분갈이를 다한 모습을 보면 수태가 제일 윗부분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수태로만 심었느냐라고 자주 질문을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분에 4분의 3 정도는 굵은 식재가 들어가고요. 윗부분에만 수태로 가볍게 입을 덮듯이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낙소분처럼 화분이 커지고 넓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수태의 비율을 점점 줄여주시고요. 화분이 좁고 작은 것을 사용하실 때는 물마름이 빠르니까 그리고 물을 적게 머물고 있으니까 수태의 비율을 많이 사용해 주셔도 된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따듬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중요한 포인트는요. 파피어 페들룸은 지생난초이자 바로 착생난초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통기성을 좋게 하는 화분을 사용하고 그러한 식재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난초랑 다르게 벌브라든가 잎에 물과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기관이 없이 뿌리가 그런 역할들을 다하기 때문에 뿌리의 건강과 분갈이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고 같은 맥락으로 뿌리의 과습이 오거나 뿌리의 통기성이 조금만 떨어져도 난초가 한 번에 훅 까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밝지 않은 그러니까 반사강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다가 파피어 페들룸을 키우시면 된답니다. 파피어 페들룸은 카틀레아처럼 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식물이에요. 올키드 중에서 숲속 저지대 낮은 곳에 위치하게 자라기 때문에 정글 깊은 곳에 빛이 한두 시간 스치듯 지나가거나 아니면 반사강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곳이면 좋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